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네 오늘 통통 튀는 매력 있는 가수 국민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산유라씨의 무대 청해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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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ucer 헤이 헤이 아저씨 찐구찐구 하는 나의 눈치챗에 헤이 헤이 아저씨 정화 안 내받고 말해봐 헤이 헤이 아저씨 찡긋찡긋하는 나의 눈짓에 가슴이 터질 듯이 뛴다고 사랑해달라고 말해봐 처음 본 남자한테 이런 기분 그때도 나와 같은 기분일까 심장이 찌릿하게 떨려오네 이제야 사랑하고 싶어졌어 단 하루라도 좋겠어 그때와 행복할 수 있다면 하늘의 별도 날도 필요없어 나 하나면 나는 충분해 아직 나를 모르잖아 새침한 너의 몸짓 무슨 남자가 그래요 이제 내 맘을 가져가요 헤이 헤이 아저씨 찡긋찡긋하는 나의 눈짓에 헤이 헤이 아저씨 나번에 화냈다고 말해봐 헤이 헤이 아저씨 찡긋찡긋하는 나의 눈짓에 가슴이 터질 듯이 뛴다고 사랑해달라고 말해봐 헤이 아저씨 찡긋는 나의 눈짓에 아직 나를 모르잖아 새침은 새침한 너의 몸짓 무슨 남자가 그래요 이제 내 마음을 가져봐요 헤이 헤이 아저씨 찡긋찡긋하는 나의 눈치세 헤이 헤이 아저씨 하나번에 화냈다고 말해봐 헤이 헤이 아저씨 찡긋찡긋하는 나의 눈치세 가슴이 터질 듯이 뛴다고 사랑해달라고 말해봐 헤이 헤이 아저씨 찡긋찡긋하는 나의 눈치세 가슴이 터질 듯이 뛴다고 사랑해달라고 말해봐 헤이 아저씨 찡긋찡긋하